여러분은 23시 30분쯤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삼각김밥이 여러분을 기다리지만 굳이 유통기한이 30분 남은 김밥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그러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기왕 같은 값을 줄 거면 유통기한이 길고 넉넉한 김밥을 사고 싶은 건 동일한 마음일 거죠. 그리고 결혼시장에서 이미 유통기한이 30분 남은 여성이 있습니다. 나 좀 데리고 갈 사람 어디 없나? 나이 많은 40대 여자야 연애가 왜 이렇게 힘들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네. 라는 푸념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 여자. 참고로 셀소 미팅 모임이라는 블라인드의 게시판은 남성과 여성이 자신을 소개하고 연애를 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40살이 넘은 이 여자는 시비 걸지 말고 자신은 예민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유통기한 다 지난 삼각김밥이면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팔지도 못하는 상품이 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있어도 팔릴까 말까인데 잔뜩 날선 모습을 보여주는 이 여자. 여러분은 저런 이모티콘과 노티나는 말투를 쓰는 여자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죠? 소개팅 어플 틴터에 40살 아주머니가 자기소개를 올렸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류의 타입 남자가 제일 별로야 과도한 근육 키우기는 자기개발이 아니라 허세용일 뿐이지. 지적 호기심 자체가 없는 사람과는 대화와 관계의 의미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단순하고 생각 잘 안하는 남자는 말 걸지마. 재기발랄한 남자 혹은 묵직한 남자가 좋아. 이들이 예쁜 여자 좋아하듯 나도 예쁜 남자 좋아해. 하지만 머리 텅 빈 미남은 하품 난단다. 여기서 만나서 결혼하자는 소리는 안해하지만 여기서 만나는 건 노는 용이라 정해놓은 남자랑 만나서 시간 낭비할 생각 없어. 단순 사교는 충분하니까 사양할 거야. 어쩌고 저쩌고 가벼운 남자들에게서 나를 구해줄 설거지남 어디 없을까? 라는 이 40살 아줌마의 자기소개를 보시죠. 아무리 석사를 졸업하고 능력 있는 여자라 해도 여러분은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째선지 몰라도 40살이 되었는데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 우리 아줌마들의 말투에서 날이 서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에게 나이 때문에 까였는지 아주 잔뜩 화가 나버린 우리 아줌마들. 아직까지 화낼 여력이 있는 아줌마들은 화를 내지만 그녀들이 몇 번 더 까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살 여성시대 회원력이 있니? 평생 비혼 메이트로 지내자 말하던 친구가 결혼할 남자 생겼다 말하더라. 아무리 뭔가를 내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마음이 울적하다. 나도 남자를 만나보라 조언하는 내 친구를 보고 왜 이렇게 질투가 났을까? 내 친구는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겠지만 나는 혼자 평생을 지내겠구나 생각드니 더 외로운 것 같아. 왜 이렇게 나는 예민해졌을까? 내가 너무 한심해. 한남은 믿을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40살 넘어서까지 남자 한 번 안 만나봤지만 연애 한 번이라도 해볼 걸 후회해. 사실 남자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버리고 싶지 않아 자존심 상해 정말 우울하고. 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그녀들에게 필요한 건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비혼으로 살아온 날들이 아무런 의미 없게 되니까 비혼과 기싸움을 하고 있죠. 40살이 넘은 아줌마는 두부류로 나뉩니다. 아직 남자를 만나기 위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소개팅 어플을 놓지 못하는 아줌마. 비혼 비혼 거리다가 혼기 놓치고 이제 와서 남자가 필요했다고 웅엥웅허버허버 거리는 아줌마. 이렇게 두 부류가 그녀들의 미래이죠. 뭔가 공감간에 나도 비혼으로 평생 못 살 것 같아 그냥 적당한 남자가 없어서 비혼이라 말하는 느낌. 이라는 말이 그녀들의 진심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여자들은 자신을 설거지해줄 만한 남자가 나오면 바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남성들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삼각김밥을 비싼 값 주고 사는 호구가 아니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사는 똑똑이들이 되었죠. 결국 대한민국에는 결혼시장에서 도태된 여성들이 눈물 흘리며 40살도 사랑받고 싶다 외치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은 정상인들은 그런 아주머니들을 보며 그저 미소지으면 될 일이죠. 40살들의 발악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 저녁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 여자 40살까지 결혼 못한 이유를 알겠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